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입니다. 이번 컨텐츠는요 1종 대형 코스도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전체 코스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 드렸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조하시구요 코스도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이 코스도 인데 시험장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코스도가 다 다릅니다 단지 여기 보통 일반적인 코스도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A형 B형 C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코스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코스는 전체 코스는 출발을 해서 행동 보도 앞에 정전 앞에 정지 경사로 그 다음에 굴절 곡선 교차로 지나서 방향전환 그 다음에 또 교차로 지나서 철길 걷는 뭐 가속 구간까지 하고 나오셔서 평행주차까지 하고 종로까지 나오면 되는데요 전체 시간은 다 틀립니다. 13분에서 보통 13분 30초 사이에 각 시험장마다 틀리고 교양 소양 시간에 시간을 다 알려줍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건데요 공단 시험장은 슈퍼 에어로시티 시내영 이 차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요 전문학원에는 거의 로얄시티 뉴 bs 106 으로 아마 시험을 볼 겁니다 자 슈퍼 에어로시티 하고 bs 106 은 자 전장 길이 그 다음에 축구의 길이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장의 길이가 10.9m 조금 넘고요 로얄시티는 10.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50cm 에서 40cm 가 좀 더 슈퍼 에어로시티가 좀 더 깁니다 길다란 얘기는 굴절이나 곡선에서 방향전을 할 때 뒷바퀴가 탈선될 확률이 조금 더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분히 연습을 하셔서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다 합격 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공단 보다는 전문 학원이 약간 더 대형 시험을 볼 때 유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게 채점기 내용 여기 보면 총 소요시간 보이죠 수험번호 이것은 신경쓰마시고 총 소요시간 아까 제가 전체 코스는 뭐 13분 5초 13분 6초 학원 공단마다 약간씩 다르다 그랬죠 자 과제 수행 소요시간 굴절 2분 곡선 2분 방향전화 2분 그 다음 경사로는 30초 안에 넘어가야 되고 이런식으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과제별 그래서 내가 대개수도 2초 가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총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이고요 과제별 감점은 내가 방향전환에서 탈선이 났다 그럼 5점이 이렇게 처음에 찍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초 뒤에 사라집니다 자 여기 네모난 칸 보이죠 초록색 네모칸에 주황색 불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출발하게 되면 이렇게 깜빡깜빡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출발이 끝나면 이게 멈춰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두 번째 횡단 그러면 여기 깜빡깜빡 했죠 그럼 이게 과제가 끝나면 또 이게 이 등이 멈춰 있어요 이런식으로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판단 후진 뭐 이렇게 또 밑에 센서들이 있죠 요 센스 1이 앞바퀴 센서 버스의 앞바퀴 밑에 뒤쪽에 보면 철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그게 센서예요 앞바퀴 센서 뒷바퀴 센서 불이 두 개 들어와 있죠 빨간색 요 두 개가 들어와야지만 평행 주차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맨 뜹니다 자 기어에 주황색 불 들어있죠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5단 들어가 있고요 후진 기어를 이렇게 되면 불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후진의 불에 주황색 여기 주황색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옵니다 요렇게 채점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는게 좋겠죠 자 이제 버스 대기하면 여기 대기실에서 이따가 본인 확인하고 자 차에 버스에 올라타세요 하면 타면 안전벨트 매시고 주차 브레이크 어디 있는지 다 설명해 줍니다 교양시간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브레이크 밟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어 넣지 마시고요 그럼 출발하십시오 맨트가 뜨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 5m 정도 가면 삑 소리 날 거예요 그럼 방향 지시등을 끄셔야 합니다 자 기어는 1단으로 하든 2단으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2차로 출발시킬 수도 있고 1차로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정지선 앞에 50cm 이내 50cm 이내에 정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55cm에 멈췄다 그럼 채점기에 초가 안가요 그러면 채점기에 초가 안가면 당연히 이 정지선을 쓴 게 아니겠죠 그래서 50cm 이내에 정지를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 1초 되는 거 딱 보시고 출발해야 됩니다 가끔 여기서 55cm에 딱 정지했다가 어? 더 가요? 초가 안가니까 더 가죠 그래서 앞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사전정지 감점 먹어요 한 번에 멈추셔야 돼요 한 번에 사전정지 감점 먹으면 됩니다 범퍼가 약간 흰선을 밟을랑 말랑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깜빡이 끄고 올 때 클러치만 밟고 간성으로 오세요 클러치만 밟고 간성으로 오셔가지고 딱 50cm 지나서 뭐 20cm든 10cm든 이렇게 정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초 보고 출발합니다 사전정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통과를 하셔가지고 경사로도 마찬가지 이 앞에 백색 점선 정지선 앞에 50cm 이내에 정지합니다 이 때는 1초 뒤에 가시면 안 되고 3초 뒤에 가셔야 돼요 1초 보고 가시면 실격 처리됩니다 3초 확인하시고 방클러치 하시고 자 2단으로 하신 분들은 이 경사로만큼은 1단으로 하십시오 괜히 시동 꺼집니다 1단으로 하시고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방클러치 하시고 자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으면서 클러치 전체 들면서 넘어갑니다 3초 지나서요 뒤로 밀리면 감점입니다 자 곡선 도르막 보호 영상 참조하시고요 자 이렇게 돌아서 자 여기에서 이제 난코스죠 여기 언제 꺾어야 될지 몰라서 여기 올라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오른쪽 여기가 점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핸들을 우측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셔가지고 크게 도세요 크게 자 굴절은 제 영상에서 자 범퍼에서 40cm 띄워서 멈췄다가 앞으로 전진했다가 빼는 영상대로 하셔도 되고 한 번에 꺾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한 번에 꺾는 걸로 설명할 겁니다 자 우측에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제 굴절인데 이 항색선 보이죠 이 검은색 검지선만 안 밟으면 되니까 이 항색선을 살짝 밟고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 벌어지면 한 번에 못 꺾습니다 수정 공식 쓰셔야 되고요 거의 바퀴가 노란색선을 밟고 오시고 이걸 밟고 올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수정 공식 쓰셔서 꺾으셔야 됩니다 두 번에 그래서 이걸 노란색 살짝 밟고 들어오시는데 자 이때 반클러치를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엑셀 밟는 분들이 있는데 엑셀 안 밟으셔도 돼요 반클러치면 해도 차 갑니다 2단 해도 되고 1단 해도 반클러치 하시고 브레이크 밟거나 클러치를 다 밟거나 살짝 반클러치 하거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셔서 들어오셔야 돼요 아셨죠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얼만큼 서야지 한 번에 꺾어지는지 한 번에 꺾으시려면 이 차를 잘 보시면 한 번에 꺾으시려면 이 운전석 운전석 핸들 핸들 밑에 부분이 도로의 절반 정도 오면 한 번에 꺾어져요 창문 보이죠 창문 절반 정도가 반대쪽을 보면 개폐문이 있습니다 문의 절반 그래서 이렇게 도로의 절반 정도 오시면 딱 돼요 이걸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 뒷바퀴가 여기 걸리면 수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갔다가 다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맞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요 정도까지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요 사이로 나오셔가지고 웬만하면 앞바퀴 걸리게 어쨌든 한 번에 꺾으려면 이 핸들이 도로 이 굴절 굴절의 폭이 절반 정도 오게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오셔가지고 핸들 왼쪽으로 다 돌리셔가지고 꺾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걸리게 되면 후진공식 저기 제 영상처럼 후진을 했다가 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꺾어서 마찬가지 좌측으로 완전히 붙어야 되겠죠 요 때도 마찬가지 이 도로에 이 굴절 도로 폭의 절반 정도가 운전석 핸들에 맞춰주면 되는데 여기는 운전석 핸들에 맞추기 힘들어요 그죠 이쪽으로 꺾을 때는 우측으로 꺾을 때는 이 문 개폐문 보이죠 이 개폐문에 이 문의 요 부분이 도로 폭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때는 항색선 보이죠 이 항색선이 여기 대시보드 대시보드 여기 꼭지점이랑 여기 모서리 부분이랑 이 항색선이 맞으면 될 겁니다 근데 요건 시선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이렇다는 거지 당연히 시선에 따라서 약간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정공식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압박기가 걸리게 수정공식을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에는 어쨌든 꺾어지는데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에 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뒤로 뺐다가 꺾으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츠를 꺾을 때 난코스에요 이때 너무 붙어서 꺾으시면 여기가 걸리니까 만약에 요렇게 나온다 치면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꺾으셔가지고 왼쪽으로 약간 꺾으셔가지고 크게 도시는게 좋겠죠 자 여기 때 초록풀이 들어오면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지선에서 50cm 이내에 쓰시면 전체 시간이 안 흐르지만 50cm 이상에서 벌어져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전체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여기 범퍼에서 50cm 이내에 정지하시고요 그럼 시간이 초록풀이 들어오면 시간은 흘러가진 않습니다 초록풀이 들어오면 정지선에서 50cm 이내에 쓰시면 정지하시고 초록풀이 들어오면 진행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크게 도십시요 크게 여기가 좀 넓어요 넓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도십시요 거의 유턴하는 느낌으로 이런식으로 크게 돌아서 요런식으로 붙어야겠죠 요때 이런식으로 붙습니다 요때 붙을 때 붙을 때 번호판을 보시면 번호판이 항색선 항색선에 걸치면 핸들을 돌리시면 돼요 요때부터 돌리시는데 뭘 보냐면 우측 사이드미를 보고 돌리실 거예요 그죠 여기 번호판도 보시고 여기 앞바퀴에 펜다에 물바지 물바지가 노란선을 타고 노란선을 타고 가야되겠죠 이렇게 오로드 사이드미러 이때 저번에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 사이드미러가 여기가 안 보인대요 에어로스틸을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조절이 안되나 본데요 만약에 안 보인다면 이걸 안 보면 곡선을 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방법을 쓰지 마시고 우측에 물바지가 안 보이면 타고 가는 방법을 쓰지 마시고 여기 운전석에서 좌측 좌측 사이드미러를 보시면 바퀴가 보일 거예요 이 바퀴가 이 바퀴가 절반을 타고 가시면 절반을 여기 보면 바퀴자국 보이죠 검은색으로 바퀴자국 이거 타고 가시면 돼요 이 바퀴가 이 바퀴 자국 아마 시험장도에 바퀴자국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이게 다 바퀴자국이죠 이게 뒷바퀴자국이에요 여기 우측 앞바퀴자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좌측 앞바퀴자국이 가운데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 저는 테스트할 때 다 이 앞바퀴 보고서 그냥 돕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여기 좌측 앞바퀴가 도로의 중앙을 타고 이런 식으로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 왼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붙는 거는 잘 보여요 그죠 왼쪽은 이렇게 물받이 잘 보이죠 이 물받이가 이 황색선을 타고 가면 돼요 물받이가 황색선을 타면 이 바퀴는 이 노란선이랑 한 10cm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뒷바퀴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물받이를 보고 계속 물받이를 보고 물받이에서 황색선이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면 다시 핸들 오른쪽으로 꺾어서 크게 돌아서 그 다음에 신호 여기서 50cm 이내에 쓰시고 초록불 들어오면 진행합니다 마찬가지 여기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데 여기 안전지대가 있고 차이가 있는데 안전지대가 있으면 안전지대 살짝 밟아도 괜찮습니다 크게 도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크게 크게 도셔서 왼쪽으로 이 황색선이랑 황색선이랑 여기서는 붙어서 들어오는게 아니라 한 이 정도 띄워 황색선 그림 한 하나 1.5배 정도 띄워 들어오셔야 돼요 1.5배 정도 띄워 들어오시면 돼요 완전히 밟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자 들어옵니다 보이죠 이렇게 방영자나 이 정도 띄워 들어오고 그리고 범퍼에서 이 정도 띄우시면 돼요 자 항색선이랑 대충 한 50에서 한 40에서 50cm 정도 띄우시고 들어오시고 이것도 공식이 다 틀리죠 그죠 이렇게 가까이 붙으시면 핸들을 많이 돌리는 거고요 멀리 떨어지고 핸들 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하고는 이 정도 띄우고 한 바퀴 4분의 1 돌립니다 한 바퀴 4분의 1 그래서 이 정도 오셔서 핸들 한 바퀴 4분의 1 돌리시고 한 바퀴 4분의 1 돌리고 전진을 합니다 전진하는데 어디까지 물바지 여기 물바지가 이 황색선에 일치할 정도까지 이렇게 황색선이랑 일치할 정도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핸들 다 오른쪽 다 돌려 가지고 왼쪽 다 돌려 가지고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수핑이 되는 전진 뒤로 가면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오시고 이때 나올 때 이거는 굴절이죠 똑같잖아요 굴절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꺾는 거 알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 개폐 문 절반이 도로의 도로 폭의 절반 정도 또는 이 황색선이 모서리 부분 대시보드 끝 모서리 부분에 살짝 사선을 긋듯이 그리고 한 번에 꺾어서 나옵니다 뒷바퀴 걸리나 안 걸리나 보시고 뒷바퀴 안 걸리고 앞바퀴 걸릴 것 같으면 한번 뒤로 후진했다가 하는 거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서 철길 건너모 50cm 앞에서 세워 두시고 자회전 신으로 들어오면 가십니다 깜빡이 켜셔야 되겠죠 자회전 깜빡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철길 건너모 철길 건너모 철길 건너모 마찬가지 50cm 띄우시고 1초 이따갑니다 1초 이따가 채점기 1초 보시고 가십니다 2단으로 가셔도 되고 여기 빠져나와서 1단 바꾸셔야 돼요 만약 1단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는 거고 여기서 1단 바꾸시면 감점 다 빠져나와서 1단 바꾸고 싶으면 1단 2단으로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어변속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속구간 하시고 그럼 이제 마지막 평행주차 평행주차는 여기에 흰선이 있는데도 있고 노란선이 그려지는데도 있고 아예 선이 없는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연석을 대충 연석 여기 보이죠 이 연석이랑 대충 한 5cm 띄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5cm 띄어서 그렇게 가서 4차의 3분의 1 지점 정도에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 연석이랑 이렇게 띄워져서 대충 여기 선이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띄워서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정도 띄우시고 4차 버스의 절반 여기가 절반입니다 절반보다 약간 뒤쪽에 이 정도에 맞추시면 돼요 3분의 1 까지는 아니고 절반에서 약간 뒤쪽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추시고 핸들 오른쪽으로 다 돌리시고 이제 후진을 할 거예요 그죠 뒤쪽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기 맞춰서 이 정도 띄워서 들어오시고 오른쪽으로 다 돌리고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할 거예요 버스가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회전하는데 언제까지 회전하냐면 여기 모서리 부분 이렇게 여기랑 사선이랑 넷차가 사선이 되게 멈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선 보이죠 여기 모서리 부분에 꼭지점이 사선이 되게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드미러 보시고 그 다음에 핸들 11자 만드시고 그대로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여기 흰선 쪽에 뒷바퀴가 이렇게 여기 흰선 쪽에 달듯 말듯 10cm 정도 떨어지게 이렇게 아니면 여기 물바지가 있는 차가 있죠 물바지가 물바지 요 부분 여기 다음에 차폭등 요 등이 사이드미러 봤을 때 여기에 살짝 걸쳐지게 세우시면 됩니다 사이드미러 봤을 때 사이드미러 봤을 때 여기 보이죠 아까 차폭등이 항색선 뒤에 살짝 걸치죠 이렇게 이렇게 걸치게 바퀴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려야죠 다 돌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두 바퀴가 여기 하얀선에 걸쳐져야 돼요 안 걸치면 확인되었습니다 멘트가 안 나와요 하얀선 보이죠 이 하얀선에 두 바퀴가 나란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 밑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밑에는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석이 철판을 센서가 철로 되어 있는데 그 센서가 인식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 하나라도 다른 쪽에 있으면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가 확인되면 확인되었습니다 그게 그게 센서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개가 안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가 약간 삐뚤어도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차를 약간씩 움직여서라도 무지건 두 개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이게 두 개 다 들어와야 확인되었습니다 뜨는 겁니다 가셨죠 간혹 주차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앞바퀴도 여기 센서에 물리고 오른쪽 앞바퀴 센서 보이고 뒷바퀴도 센서가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요 하다 보면 그러면 확인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거 넣을 필요 없어요 안 넣고 가셔도 돼요 채점기에서 그렇게 인식을 한 거기 때문에 일부러 하래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확인되었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전 불안하면 대충 들어왔다 확인했으니까 바로 나가세요 확인되었으면 나오면 그냥 가셔도 되는 거예요 평행주차까지 하고 나오시면 여기 우회전은 신호 상관없습니다 신호 상관없으니까 크게 도셔가지고 유턴처럼 돌고 나오시면 우측 깜빡이 켜셔야 됩니다 우측 깜빡이 안 켜진 감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나올 때 마지막 우측 깜빡이 켜셔야 됩니다 우측 깜빡이 켜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돌발 위치가 다 틀려요 학원 마다 틀리고 공단마다 틀려요 돌발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요 돌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출발하자마자 출발하자마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 돌발이 횡단보도 지나서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굴절 나오자마자 굴절 나오자마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 나오자마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차로 통과하자마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 교차로 통과할 때는 안 나옵니다 이쪽 교차로 직진 교차로 통과하자마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전환 끝나고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길 돌자마자 그 다음에 가속구간 끝나자마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돌발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가 그래서 다들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결국은 반복 연습이에요 영상 많이 보시고 이미지 스트링 하시고 그러면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곡선 곡선 많이 곡선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죠 선을 밟고 계속하시면 계속 감정 떨어집니다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선을 밟고 있으면 5초 안에 빨리 박혀 나와야 됩니다 한쪽으로 계속 밟고 있으면 감정되는 것 그 점 유의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쇼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 뵙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한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